좋아요 구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노 그때 1월 10일날 그 다음날 뉴스가 터졌어요. 여기서 우리 사우트 코리안 레귤레이러 금융 항상 이 말이 어려워 저한테 한국금융감독원장이 우리는 절대 안한다. 불법이다. 그리고 거래할 생각하지도 마라. 스팟 미국 우리 감시하겠다. 그건 너무 뻔한 거예요. 아니 1월 10일날 SEC 계열 겐슬러가 허가. 그러면 바로 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도 허가.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왔어요. 아 우리도 이제 게릭 앤서랑 좀 디스커스하고 뭐 미팅이 뭐 2월달 며칠에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립서비스지. 아니 그냥 뭐 무슨 미팅은 있고 안 하고. 한국도 ETF를 허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하고 아직도 불법이고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만약 그쪽으로 투자하면 감시해서 철 다 막을 거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유턴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이 뭐 게리 겐슬러를 좀 미팅해가지고 디스커스해서 진짜 이게 맞는, 맞는 짓인지 논의를 해. 계획이다. 그런 거. It's all like 그냥 립서비스. 포장해가지고 좀 뭐 그렇게 한다. 막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리서치 하는 중이다.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제공해야 되나. 한국 레귤레이러들도 한국 시장도 포머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우리만 안에 우리나라만? 지금 미국도 하고 중국도 뭐 홍콩 쪽에서 다 열리고 다 연령 있는데 캐나다도 지금 ETF, 스팟 비트코인 ETF 여론적이 작년이고 유럽도고 우리 대한민국만 이걸 안 한다고? 우리 시민들만 이 비트코인을 안 사면 어떡해. 우리도 해줘야지. So eventually, 어느 날짜인지 모르지만 큰 뉴스가 어느 날 터질 겁니다. 대한민국도 비트코인, 스팟 비트코인 ETF를 허가하고 우리 투자 회사들도, 증권회사나 투자사들도 ETF를 만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그 ETF 회사도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더 우리 지금 비트코인 가격들이 영향을 받아서 잘 올라가겠죠. Simple math. 그렇죠? 산수는 너무 쉽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팟 비트코인 ETF holds 3.3% of current BTC supply.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허가된 날 11일부터 지금까지 블랙락피델리리가 리드를 했죠. 지금 57억 달러 너치를 지금 샀는데 그게 보유한 액수가 13만 4,357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레이스케어에 있는 그 amount는 아직 아니지만 근데 이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왕창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잠잠하게 안 좋은 뉴스도 터뜨려서 이렇게 개인들한테 팔게 해가지고 담고 그러겠죠. buy the tip 하면서 buy the tip 하면서 천천히 사겠죠. 절대로 왕창 막 사가지고 이것을 7만 불, 8만 불까지 쫓아가진 않겠죠. 그래서 기관들도 사고 싶은데 다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여기서 좀 더 사고, 저기서 좀 더 사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기관들이 모으고 만약 팔 생각이 있으면 또 좋은 뉴스를 터뜨려줘. 좋은 뉴스를 터뜨리면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 그리고 그러면 그때는 더 살려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블랙라켓에서는 이제 벌써 팔아버려요. 팔아야 되니까 좋은 뉴스를 터뜨린 거죠. 거꾸로 해요. 지금 안 좋은 뉴스를 터뜨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개미들을 흔들어가지고 용량 좀 내놓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래들이 입을 벌면서 그 용량을 받아서 자기 ETF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기관들이 항상 움직이는 거 항상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서 행동은 반대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기관들이 행동했으니까 이것도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ETF 회사들이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인데 비싼 값을 안 사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Volatility 변덕을 좀 원해서 하면 내려갈 때 분명히 BTD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하는 이 카운트를 보면 우리는 지금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Calm before the storm. 큰 스톰이 오기 전에 잔잔하잖아요. 바다도 막 큰 막 토내로 막 바람이 불 때 막 엄청 비가 오기 전에는 바다 그 시일러브가 잔잔하잖아요. 큰 날씨가 이제 변덕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 엄청 엄청 강한 파동을 타기 바로 직전에 지금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카운트를 단기를 보고 장기를 봤을 때는 지금 단기를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나. 여기서 바로 올라가나. It really makes the whole difference. Maybe 1,000불, 2,000불 차이. 그런데 the stage is set. 지금 4월 달에 반강기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커멘트가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안 좋은 커멘트가 좀 나와야지 좀 더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면 저의 바이 엔트리가 더 맞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더블 조정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그 비트코인의 지금 프라이스가 어떤 파동 릴레이션십에 어디까지 가서 딱 그게 또 바이 엔트리인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그런데 당연히 지금 뉴스는 좀 많은 이렇게 좀 특폭하게 많이 나와요. 흔하게. Bitcoin will be scarcer than gold after having. 500BTC price predicted. 이분도 똑같이 지금 2천만 코인 나누면. 그러니까 이 반강기 때 딱 그 시각총액을 보면 2천만 코인으로 나누면 BTC 가격이 50만 불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9억짜리 70몇만 불은 아까 이 가격은 Total Supply, 21 Million을 계산해서 났지만 이분은 그냥 반강기 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는 딱 2천만 코인을 나누면 지금 가격에 50만 불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을 사야 되나,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그 퀘스션은 너무너무 섬퍼합니다. 금은 10년 전에 샀어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금이 한 1,800불, 1,700불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금이 지금 2,000불인데 지금 보면 한 100불 올라갔잖아요. 그 100불 올라간 게 인플레이션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 저는 금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던 금은 너무 재미없는 Store Value고 너무 재미없는 Safe Haven이고 Safe Haven인지도 모르겠어요. 금도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no matter what happens to gold, 사실은 저는 금에 있는 투자자들도 어쩌면 우리 비트코인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별 볼일 없었는데 지금 금, 2024년에 금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금이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보면 Safe Haven이랑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훨씬 더 scarce하다, 그렇게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갈수록 부족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4월 달에 반강기도 마이닝이 최고를 하는 사람들이 최고를 할 때 그 리워드가 반으로 깎여요. 그러면 우리 서플라이는 더 소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큰 기관들이 21밀이온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싸우게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국북판드가 갑자기 덤벼요. 사우디아라이비가 갑자기 쿼탈이랑 얼만큼 완전히 지금 뉴스지만 루머인데 뭐 밀리언 비트코인,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밀리언 비트코인을 사겠대요. 그런 것도 있고. nobody knows. 근데 we know that Elliot Wave Count says 반강기 후에 모든 게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게 또 한 번 리핏될 거라고 지금 파동 카운터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히스토리가 딱 네 번 그렇게 됐으니까 다섯 번도 그렇게 될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100% 어떻게 믿어요. 다섯 번째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네 번째 반강기를 세 번째 성공했다고 개런티드 없지만 네 번째는 성공 큰 상승장이 열릴 가능성이 엄청 크다. 왜냐하면 지금 파동 카운터 하나 큰 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사번째 반강기도 1번, 2번, 세 번째 반강기 후처럼 큰 상승장이 열리겠네. 지금 그런 얘기를 제 Elliot 파도 분석으로 장기 카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athy Wood 이분은 좀 계속 이분 데서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ARK Investment에 ETF 회사도 성장시키고 사실은 이분은 좀 중요한 테크놀로지 쪽에서 그냥 올린 하시는 분이에요. 테슬라도 그냥 엄청 많이 사고 그렇게 퍼포리오를 이것저것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직이 있는 퓨처를 전망이 보이는 퓨처 회사들을 그냥 엄청 많이 사들은 좀 리스크를 좀 많이 담는 분인데 이분이 펀드가 올라갈 때는 엄청 많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니까 근데 또 내려갈 때는 엄청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지금 이 Kathy Wood가 Why Kathy Wood thinks Bitcoin can head higher than 650,000 dollars? 이게 뭐 말하자면 한국 돈은 환율로 하면 8억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좀 그 리포트를 보고서를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7년 동안 7년 동안 CAGR COMPOUNDED annual growth CAGR 아시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연 복리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average return이 지금 44%였어. 그러니까 이 골드 색깔이 지금 비트코인의 return이에요. 뭐 7년 전까지는 한 70% 넘었고 5년 전에는 뭐 그때도 한 60% 넘었고 근데 리슨이 3년 동안은 좀 이렇게 비트코인의 그 그 그 기록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다 평균으로 시키면 수익률이 44% 근데 다른 자산들은 5.7%에 불과 불과하다는 주요 자산을 크게 능가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이지만 저 이 색깔은 골드고 이거는 커마리티 상품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이거는 채권 그리고 이거는 증권 이것은 emerging markets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좋아요 구독 또